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에요 오늘은 제가 뭐지 바둑이나 체스를 해볼거에요 저는 바둑을 해볼게요 저는 컴퓨터랑 같이 해볼게요 저는 할거고 이렇게 해볼까? 아이고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넣을게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 이렇게 해낼게요 저는 우선 집에 크게 만드는게 제 목표거든요 음 음 음 음 음 어 어디가 안 막혀져 있는 거지? 제가 이겼어요 재밌다 우선 너기를 다 제 집으로 만들면 이어서는 다 제 집으로 우선 만들어놔요 1mm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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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과장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고요 다른 거를 하려고요 제가 아홉 개에 저만 하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두 개로 잡을게요 이렇게 적을 줄이야 이렇게 적을 줄이iam요 그럼 또 끊기 위해서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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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겼어요. 이러면 제가 또는 힘들어요. 제가 체스해볼까요? 여러분. 체스를 해볼게요. 체스를 해볼게요. 체스는 이렇게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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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필요 없을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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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가 다 아니야 잘못 움직였어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da 보면 앗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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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